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영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옷도 자꾸 이제 조금씩 다르게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옥사님 옷도 진짜 없는데 아무튼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옷을 입어봤어 오늘 제목은 만남이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삿개오야 삿개오는 첫 번째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어 이 삿개오를 19장 2절에서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삿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어 근데 그 중에서도 세리를 관리하는 장이었던 것이지 그는 매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장이었어 두 번째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았어 19장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삿개오의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인의 집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삿개오가 로마 정부의 압제하에서 자신의 동적의 등을 처먹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를 손가락질 했던 거였어 사람들이 삿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마 당연한 일이었던 걸 거야 세 번째 삿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삿개오의 원래 이름의 원뜻은 정결함이라는 뜻이었어 아마 그의 부모님이 로마 정부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의 한 아이로 태어났을 때 삿개오가 정결함, 순결한 아이로 또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거든 네 번째 삿개오에 대한 부분 중에 제일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삿개오의 키야 삿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대 목사님보다 아마 더 작았을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목사님에게도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든 얘들아 키 작은 슬픔을 아니? 목사님은 20대 중반까지 아니 초반까지 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어 물론 이제 목사님의 아내를 만나면서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지 하지만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지 잘 알아 근데 삿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삿개오는 자신의 이 약점,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을 모으는 것이었어 그리고 부를 축적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지 그래서 그는 선택한 직업이 세리였고 그리고 그 중에 세리장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경쟁사회에서 싸워서 이겨낸 거지 근데 삿개오도 그런 인물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삿개오는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이지 성공을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뤄냈지만 그것을 이뤄내면서 그가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잃어버렸고 또 가족들도 잃어버렸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가 버렸던 사람이 바로 삿개오였던 거야 무엇보다 삿개오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어 얘들아 얘들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리고 내면에 갈증이 있어 삿개오도 그랬던 거야 그가 열심히 일하고 또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져서 세리장까지 되었지만 그에게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그러면서 내면에 갈등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삿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야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야 근데 이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리였어 근데 당시 삿개오는 뭐였다고? 세리장이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 레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야 그거 왜 따라갔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많은 세리들 아니 모든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삿개오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겠지 그렇게 삿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야 근데 삿개오가 키가 너무 작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이니까 그가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간 나무 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운 일이지 그리고 삿개오를 보자마자 삿개오를 향해 이렇게 해봐 삿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삿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삿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지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삿개오의 재산이나 삿개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잖아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고 삿개오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줄 수 있던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 있어 예수님은 우연히 여리고를 가다가 삿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삿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오신 거지 얘들아 예수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야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니고 그냥 나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때 삿개오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어 삿개오는 예수님이 필요했거든 자신에게는 친구도 없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다 끊어졌어 예수님은 참 친구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봐주시기 위해 오신 거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삿개오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버렸어 왜냐하면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 그 사랑을 만난 것 나의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지 얘들아 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래 그리고 얘들아 지난주 목사님이 주일 광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걸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부탁을 할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그걸 보내주면 동일하게 목사님도 친구들에게 상품권을 주도록 할게 어떤 거냐면 코로나를 위한 기도야 친구들도 코로나를 위한 기도문을 쓰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읽는 거 읽는 거야 근데 그 읽는 걸 영상으로 촬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영상을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목사님도 초등부 친구들하고 똑같이 친구들에게 도서상품권을 5천원씩 보내주도록 할게 이건 친구들하고 약속할게 알겠지?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친구들 같이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에게 보내줘 안녕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